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씨는 앞으로 입을 다물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의 본성 때문에 도무지 입을 다무지 않고 계속 떠들어댈 것으로 봅니다. 이제 국민들은 곱이 풀린 1985년 중 37세 한 젊은이의 막무가내 행보를 계속해서 대선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은 아마도 망연자실 또 한편은 또 기쁜 마음으로 이준석씨의 질주를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당 측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기쁜 마음이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 다소 지지하든 안하든 간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조마조마하겠죠. 제가 그가 입을 다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인간은 본래 생긴 대로 논다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동안 해온 은행을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대위직을 갑자기 사태를 하고 몇 시간이 흘른 다음에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동아일보와 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기사를 또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씨가 인터뷰를 갖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분률이란 그런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터뷰에서도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온갖 조언과 비판을 다 쏟아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지만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당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윤핵관 몇몇 인사 가운데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선대위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훌륭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내 인사들이 기대한 만큼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건방지고 정말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받게 되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거의 99% 대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나는 전망한다. 너희들은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이미 대선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나는 본다. 선거판이란 것이 뜻다방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패배하는 순간 바로 정치적으로 매장될 정도로 아마 가혹한 비판과 거의 탈당 수준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고 저뚜고 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친구가 철딱선이가 없는지 건방진지 오만한지 정말 내가 볼 때는 앞에 있으면 한 방 때려줬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시금방진 친구입니다. 대선 패배하고 나면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다 내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매장입니다. 그런데 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지방선거가 어떻고 공천권이 어떻고 황교안 씨 그냥 그 날짜로 그냥 그만두는 거 못 봤습니까? 당대표 목숨이라는 것이 파리목숨하고 같습니다. 다음 다시 또 이준석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 회동 이후에는 당대표가 물어보면 답은 해준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핵관과 내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욕법을 두 번 쓸 생각이 없습니다. 윤핵관을 교정하는 노력은 울산 회동까지였습니다. 나보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돋보이려고 했느냐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 자리 정도가 되면 끝까지 불협화음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임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 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배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온통 불량을 일으키고 전 국민들에게 그냥 저당은 분열당이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장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패배하면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황교안 씨 못 봤습니까? 당대표가 무슨 대단한 자리입니까? 책임지는 자리죠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캠프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다들 입을 다물고 좋아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나마 좀 점잖게 민주당 내에서 말 같은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박용진 위원입니다. 뉴델리 기자에게 아주 쏙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 같으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아마 펄쩍펄쩍 뛰고 좋아서 난릴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렇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를 응원합니다. 불난 집의 부채질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와 이러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오히려 그렇게 흑발절해 주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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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있어도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냥 손 하나 대지 않고 이기는 거니까. 온통 분량이나 그냥 깽판 짓은 이준석이 앞으로 다 할 거니까. 참 방송하다 보니 웃음이 나오네요. 이번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울이는 운동장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4.15 총선이 드러난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다시 야당은 회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젊은 당대표가 마치 반대당의 편악치처럼 노골적으로 깽판을 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70여일 정도도 남지 않은 선거를 두고 이준석의 방정맞은 입이 다물어질 가능성이 참 저는 낮다고 봅니다. 살다 살다 베리를 다 본다고 하지만 대선 전에 당대표가 이렇게 판을 뒤엎어버리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행위를 본 분들이 아마 시청자들 가운데 안 계실 겁니다. 12월 23일 날 조선일보 사슬은 정권교체를 바란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담아서 이준석 씨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대표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와 당을 위기에 빠뜨린 분량에 한쪽 당사자가 된 데 대해서 이준석 씨는 책임을 느끼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일부 측근들 문제 삼은 것은 이준석 대표 지적에 옳은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통해서 조용히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당대표에게 그런 건의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당대표가 아니고 후보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사퇴 카드를 휘두르며 당내 문제를 확산시켰습니다. 선거를 망치는 자해 행위로 비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했다면 선거에 대한 논평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링 밖에 선 제3 정치 논평가처럼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당대표로서 후보를 돕는 일은 계속하겠다는 다짐과도 배치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불과 몇 달 전에 낡은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정치판의 세대결제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을 조선일보가 아마 많이 했죠. 이준석 대표가 요즘 보이고 있는 가벼운 처신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입니다. 언론들이 참 지지를 많이 했죠. 그 정도로 안목과 시야가 좁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저런 고집 시에는 철이 없는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친구를 들고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젊은 피 세대교체 운운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밀어주던 대한민국의 중견 언론인들 일부 유튜브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제 눈에는 정교하게 짜진 시나데어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난 전당대회가 보였는데 그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나이살이나 먹은 칼럼니스트들이나 유튜브들이 부하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그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란 것을 침을 튀기면서 60대 70대 되는 그런 칼럼니스트나 유튜브들이 만세 만세 이준석 만세를 외치는 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던지 아마도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 깨우치기 힘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하겠습니까. 남미의 어느 국가 지경까지 떨어져야 깨우칠지 제가 낯선 나라지만 이런 것을 보면 참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어째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치아 5년 이재명 치아 5년 암흑의 치아 5년 무슨 무슨 사람 치아 5년 이렇게 계속되는 일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